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저번 시간에 예고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여기 있는 요 사진을 다음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처럼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버튼은 제가 광클 예 빨리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제가 계속 클릭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런데 이렇게 계속 클릭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복적으로 클릭하고 있다는 거에요. 반복 클릭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요 영상을 계속 재생되도록 예 계속 다음 모양으로 바뀌도록 하려면 제가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 되는 거죠. 무한히 반복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제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라는 명령을 컴퓨터한테 전달을 했는데 컴퓨터한테 시켰죠. 그 다음에 대신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라는 그 명령을 제가 계속 컴퓨터한테 어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다음 모양으로 바뀌기 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한테 계속 다음 모양으로 바꿔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제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무한반복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생긴 게 좀 이상하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착 갖다 놓습니다. 자 무한반복하기 무한반복하기가 뭐라고 했죠? 예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이 무한반복하기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라는 것과 무한반복하기라고 하는 이것을 잘 어떻게 하면 뭔가 편해질 거라는 느낌이 드나요? 안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자 여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무한반복하기 안으로 착 가져와서 마우스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반복하기 안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한반복하기를 더블클릭을 한 번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볼까요? 자 어때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무한반복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개의 명령어 즉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이 명령어와 무한반복하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명령을 제가 결합해서 합쳐서 무한히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반복하는 명령을 컴퓨터에게 내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는 여기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버튼을 클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컴퓨터가 무한반복으로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빨리 움직여요. 너무 그쵸?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얘를 좀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1초 기다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음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1초를 기다리고 그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1초를 기다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자 이걸 무한히 반복하게 하면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얘를 이렇게 해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밑에다가 갖다 놓고 마우스를 떼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다음에 1초 기다리기가 들어갔죠. 자 그럼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실행되고 그리고 1초 기다리기가 실행된 다음에 무한 반복하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1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1초 기다리고 반복하고 1초 기다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사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초 기다리기로 한 1초가 너무 느린 겁니다. 그러면 1초의 반은 0.5에요. 자 그럼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졌죠? 2배 빨라진 겁니다. 자 이걸로도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들면 0.1초 기다리기를 하면 어때요? 자 어때요? 조금 더 빨라지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기능이 실행되는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천천히 실행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는 있었는데요.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한 것이 우리가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부분 아래에 있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여러가지 명령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방금 보셨던 이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명령들을 이쪽에다가 갖다 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컴퓨터에게 이 스크래치에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무한으로 반복하는데 0.1초 간격으로 반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컴퓨터에게 내린 것이죠. 스크래치에게 내린 것이죠. 자 어때요? 좀 뿌듯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스크래치를 이 스크래치로 만든 이 프로그램을 친구들한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프로젝트 페이지 보기 라는 걸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랑 화면이 달라졌죠? 바로 이 화면이 여러분이 만든 스크래치의 어... 소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소개 글을 쓰고 뭐... 그 다음에 예 조금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인... 그... 인터넷 주소를 친구한테 보내주거나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스크래치로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면 어... 기본적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아직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 스크래치 여러분이 만든 것은 비공개 상태에요.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초록색인가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든 스크래치를 감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친구가 여기 있는 이 깃발을 눌러서 우리가 만든 스크래치를 실행을 시키겠죠? 근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 현재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즉 깃발을 눌러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 방법도